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위한 R&D 지원 사업과 그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을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이죠. 중기 씨, R&D 우수기업을 말하다. 진행의 남상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이찬영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창업기술평가실이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창업기술평가실은 창업 이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을 할 경우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은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에 성공하고 사업화해 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에서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과제를 신청하면 저희가 접수하고 평가하고 기업을 선정한 다음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자, 그렇다면 창업기술평가실의 핵심 사업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저희 부서의 핵심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으로 유형별로 한 4가지 세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반 창업기업들이 원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신청을 하면 기술개발 분야 제한 없이 지원하는 이든돌 창업과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등의 높은 수준의 유망기술 분야를 수행하는 창업기업들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혁신형 창업과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 혁신성장기술 분야에 있는 창업기업 분야에서 진출이 쉽고 성과 창출이 유리한 분야를 지원해주는 선두형 창업과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민간에서 투자한 기술창업팀에 보육공간이나 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중기부 R&D 사업 중에서는 제일 큰 사업이고요. 창업기업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굵직하게 4가지 사업 정도를 말씀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 규모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19년 기준으로 총 사업기가 3,733억이고요. 전년도보다 33.3%가 증가했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는 1,577개의 창업기업들을 선정해서 기술개발을 지원해줬고요. 지원금액은 개발하려는 기술의 규모나 난이도에 따라서 과제별로 1.5억에서 5억까지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비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3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네, 그렇죠.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중소기업 성장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시키겠다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돼서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견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4차 산업성년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창업기업들의 기술 혁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창업은 양쪽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기술기발 창업 비중이 여러 가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은 일자리 창출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기술기발 창업은 생계형 창업에 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히 성과를 낸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한계를 넘어선 중소기업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세계적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늘고 있는 요즘. 자체 IT 기술력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과 태양광 대여 사업을 전개하며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해주문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태양광 1위 기업입니다. 저희 IT 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저희가 태양광 대여 사업이나 발전 사업이나 혹은 전력 중개 사업 같은 태양광 IT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2012년에 설립된 이 기업은 2013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햇빛 지도 발전량 예측 기술을 런칭, 2016년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전국 2,800기가 넘는 발전소를 시공, 운영하며 발전량 예측 기술을 활용해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목을 받았죠. 미래에너지 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지난 2018년 독일 베를린에 유럽 법인을 설립하여 태양광 발전량 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6차례 태양광을 무료로 설치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인데요. 창업 7년 만에 이토록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회사들이 그렇겠지만 창업 초기에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라는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 과제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총 3분야의 R&D 지원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해당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회사의 핵심 기술인 태양광 발전량 예측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해당 기술 자체는 해줌의 모든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기술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햇빛 지도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소만 입력을 하며 태양광의 발전량과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해줌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단순 설치가 아닌 IT융합기술로 4년 연속 태양광 대여사업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저희는 이제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 같은 걸 내고 듣고 실행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린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이 기업 특유의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물화는 직원들의 사기를 대폭 끌어올렸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세계 우수기업과 경쟁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차별성이나 핵심 기술이나 서비스를 가지기 위한 R&D 자금 지원이나 컨설팅을 계속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재생에너지와 IT기술의 결합. 그 대담한 도전이 밝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를 약속합니다. 네 저희는 기존의 태양광 회사로 출발을 했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회사로 확대해 나가면서 클린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 클린에너지가 확산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